많이 본다고. 구 지은씨가. 네. 두 분이 이번에 시청률 10% 넘으면 공약으로 듀엣으로 노래하셔서 SNS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노래 너무 잘하시니까요. 어때요? 이거 좋네. 어때요? 어때요 누나? 네. 그럼 민제도 깰까요? 민제도 같이. 까면 좋지. 그래서 SNS 올리면 와 이게 좋네. 그렇잖아. 시청률 되면 어디 나와서 허그를 하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. 행사를 만들어야 되니까. 그게 이제 촬영을 계속하면서는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노래에서 SNS 올리는 거. 구 지은씨 채택되셨습니다 이거예요. 그렇지 괜찮나요? 센스. 기대되는데요. 난 10% 넘을 것 같아. 왠지. 그렇지 않아? 일단 그래도 넘었으면 좋겠다. 부르고 싶다 노래.